오늘 피드수첩 제목도 2019 광주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진상규명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많았지만 가해자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총을 쐈는지 누가 죽였는지 얼마 전에 빌딩에서 리모델링이 있으면서 헬기에서 쏘았다고 추정되는 탄함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상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이런 걸 같이 따지죠. 또는 공청회를 열어서 오히려 이쪽을 좌파라고 매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추천, 부적격한 인사를 추천해서 시간을 끈다든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진상규명조사위기가 출범도 못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는 아직까지 진상조사도 못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분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만은 이상한 괴물 집단, 괴물 집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전부 북한 사람들이야. 북한에서 귀여운 사람들. 안녕하세요. 36번 체령회입니다. 최초 발표 명령은 이해가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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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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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래? 1980년대 5월 이후에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행방을 밝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80년 5월 이후에 지금까지 시신의 행방이 발견되지 않은 분들이 76분입니다. 신혼미사항인데요. 당시 계엄사령부에서는 공식적으로 28명이 사망됐고 11구의 시신을 발굴했다고 했습니다. 공식 발표만 봐도 7분의 사망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죠. 오리무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스피리츠첩이 당시에 3공수여단 계엄군에서 활동하는 가칭 김철민 씨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계엄군이요? 당시 계엄군이었던 그분은 어떻게 증언을 하셨습니까?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김철민 씨 말을 들면 교도소에 많이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이 사람들에게 배급을 하라고 해서 배급을 하는데 흔들어도 깨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봤더니 9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을 위의 상관이 구덩이에 묻으라고 해서 자기가 9명을 안매장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계엄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지겨운 분인데요. 3공수여단의 지대장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소련계급인데요. 신순영 씨입니다. 이건 10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위병소에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해서 자기가 볼 때 최소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사살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의 기록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한 시민은 28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지대장 소련계급이 말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십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광주의 진실과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 오늘 밤 11시 PD수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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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